너의 제목이 보여! 드라마, 영화, 만화 편입니다. 잠시 후에 제목이 가려진 포스터가 한 장 뜹니다. 그 포스터만 보고 이 작품의 제목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소희를 위한 단상이 준비가 됩니다. 나래가 쓰던 거죠? 이런 거 좋다. 나래가 쓰던 거죠. 나래 향해 항상 쓰던 거예요. 애착 단상입니다. 뒤로 안 넘어지기 조심해. 괜찮아요. 안전하죠?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꼴종 안 해요. 문제. 공개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저희는 꼴종 안 해요. 문제. 공개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아니요. 태연. 태연 제일 빨랐어요. 태연. 나도 알아, 이거. 아이스 에이지. 투. 넋살. 넋살. 아이스 에이지. 끝.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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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원위야 뭐야? 그냥 원위였어요. 아이스 에이지. 그냥 아이스 에이지. 우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커피 한 번만 주면 안 되나요? 우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네. 칼슘이 부족하네. 칼슘이 제가 부족해요? 칼슘 부족해. 저는 진짜 설사예요. 눈썹이 하얘졌잖아요. 눈썹이랑 칼슘이. 계속해서. 아 진짜. 알았어요 이거 작품? 아니요. 몰랐어요. 옛날 거야 옛날 거야. 소희 양보다 한참 옛날 거야. 아 옛날 거야? 네. 자 그럼 요즘 걸로 갑니다. 보여. 이건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이게 뭐지? 이건 시크릿 주주가 아닌데. 이거 진짜 모르겠다. 돼요? 이거 아니야. 핑크퐁. 10. 아예 모르는 거 같아. 소희야 한번 해 봐. 도전해도 됩니다. 도전하는 건 공짜예요. 소희. 소희. 바비? 바비. 영화 바비. 10. 키. 미미와의 추억. 미미와의 추억. 이상해. 미미까지 가요. 미미보다 위입니다. 실패. 세윤. 세윤. 시크릿 주주. 구애의 미미를. 50%잖아. 시크릿 주주네. 시크릿 주주네. 시크릿 주주. 정수. 정수. 어? 정수. 시크릿 주주의 푸드트럭. 시크릿 주주의 푸드트럭. 구애의 아이스크림 장사. 시크릿 주주의 푸드트럭. 구애의 아이스크림 장사. 실패. 장난감 이런 거 틀러나 봐. 한해. 한해. 시크릿 주주 내 자매. 누구예요? 매자매잖아. 맞긴 맞는데. 자매예요. 강아지도 있잖아. 친구들 아니야? 자매 쪽은 아닙니다. 신! 정답. 신! 시크릿 주즈와 친구들. 그쪽 결입니다. 그쪽 결이에요. 영어로 한번 해 볼까요? 아이스크림? 영어로. 신! 시크릿 주즈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 90%입니다. 90%입니다. 시크릿 주즈 마이 프렌드. 동희! 동희 빨랐어요. 동희 했어요. 동희 했습니다. 동희 했어요. 주즈 베스트 프렌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소희껄 뺏어갑니다. 소희껄 뺏어갑니다. 시크릿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어차피 다른 거 생각해도 괜찮아요. 오늘 오프닝에 동희 씨가 했던 인터뷰가 오늘만큼은 소희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소희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동희! 정말 빠르게 이름을 얘기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자꾸 까먹었어. 안 보이는 데서 먹길 원해?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지금 볼 적고 있습니다. 아, 데스노트에다가. 데스노트에다가. 아, 데스노트에다가. 아, 그러니까 아니다. 네모에 넣는 거예요. 신계 형이. 동희 삼촌이라고 적었거든요. 아, 동희 삼촌. 먹은 사람 하나둘씩 이제. 아, 저거는 하고. 동희 씨. 피자, 붕어빵은 어떻습니까, 맛이? 아, 너무. 정말 소희보다 먼저 이렇게 먹게 돼서 참 유감스럽지만 맛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진짜 피자와 붕어빵의 장점만 다 모아서. 네. 그 와중에 샤인머스켓 담아가실까 봐 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세요? 혹시 한 잔 더 나오는데. 그래도 우유, 우유. 그래도 소희 거 남겨놔야 돼서.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알려줄게. 알려줄게, 삼촌이. 자, 과연 이 질문은 어떤 작품일까요? 작품에 이름을 맞춰라. 아니, 저야 천천히 먹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됐다. 아, 이거. 됐다. 소희. 소희. 안녕, 자두야. 됐어요. 99%. 99%. 99%. 아니, 소희. 소희 다시. 소희. 안녕, 자두야. 스페셜 프로. 99%. 어? 계속. 안녕, 자두야. 안녕, 자두야. 다 들어가요. 소희. 안녕, 자두야. 4. 4. 왜 이렇게 많아? 10. 아닌가?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갑니다. 4. 아니야, 아니야. 누가 봐도 답이 아닐 걸 해서 맞출 수 있게. 4보다 업이에요. 업이에요? 1. 2. 3초만 약속할게요. 1. 2. 안녕, 자두야. 5.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1. 2. 2. 아니, 그걸. 그러면 한 8정도로 가서. 좁혀가야지. 아니, 설마. 아니, 설마. 아니, 설마. 미치겠다, 미치겠어. 설마. 멤버들 왜 그래요, 진짜? 아니, 나는 2. 클럽 갔다 와. 나오세요. 땅에 떨어진 거죠, 땅에 떨어진 거. 소희, 다음에. 다음에 소희야. 다 다음 뭐 하려고 그랬어요?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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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울잖아. 형 울잖아. 아니, 이게. 몸이 여려서 또. 소희야, 이거 제일 눅눅한 거 가져갈게. 제일 눅눅한 거. 아, 진짜. 탕구. 샤인머스케 안 된다고요. 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쓰레기다, 쓰레기다. 아니, 저기다 자꾸만 타달래잖아, 샤인머스케. 아유, 탐욕스럽다. 못됐다, 못됐어. 아니, 근데 이게. 다음번째. 보여주세요. 어? 있다, 있다, 있다. 드디어. 왔다, 왔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소희. 번호, 번호. 지금 얘기한 거 다 들어갑니다. 와, 친구들? 실패. 알아놨어, 이제 안 거야. 이제. 누가, 누가 이제 훔쳐갈까 봐. 또 훔쳐갈까 봐. 이제 알았다. 번호, 번호 앞에도 들어가고 뒤도 뭐가 있어요. 아, 진짜. 앞뒤로 뭘 붙여야 됩니다. 어? 크게 말씀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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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어, 어. 안녕. 안녕, 번호, 번호야? 아까 안녕 자동. 70% 섰다. 안녕, 번호, 번호는 들어가는 거야. 맞는 거야. 소희. 안녕, 번호, 번호. 왓 친구들? 왓 친구들. 왓 친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왓 친구들. 친구들 없어요. 친구들. 친구들 없고. 이번에는 영어가 붙어요. 영어가? 아까 얘기했죠? 카지노 할 때. 안녕, 번호, 번호. 시즌. 10. 다운. 자, 소개해주세요. 천천히 한 단계씩 갑시다. 큰일 난다. 천천히 한 단계씩 가세요. 안정, 번호, 번호. 시즌 9. 정답입니다. 아니, 선배님. 밑에는 시즌 2부터 해야죠. 선생님. 한 단계씩 가자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단계씩 가자고. 그러니까. 아, 선배님.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안 해, 나 안 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나오기에는 좋은 프로는 안 해. 어른들의 흔한 모습만. 형. 전 괜찮아요. 이거 먹으면 돼요. 아, 지금 붕어빵 못 먹어서 강냉이는 다시 먹고 있어. 아니, 커피가 사약 같아. 지금 이게.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좀 놀라웠던 게 따뜻한 게 어디 쪽이냐고. 저한테. 아, 앞에서. 강냉이를 좀 먹어, 지금. 아니, 소희, 소희 양이. 전 괜찮아요. 뽕튀기 있어요. 이러다가. 아, 지금. 아, 지금. 아, 소희 양이 하나하나. 지금 키에게도 나눠주고 있어요. 고사리 같은 소희. 지금. 천박사와 테마연구소 영화팀은. 소희 빼곤 다 먹었어요. 아, 어떻게 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건 좀 그렇다, 솔직히. 아니. 잠깐. 진짜로 우리가 지금 비상인 게 소희 맞춤형이 지금 진짜로 다 나갔는데. 자, 어떻게든 끌어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애니메이징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다 가져왔어. 다음 장부입니다. 재밌어.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좀 침착하세요. 키. 네모네모 스펀지밥 시즌 98. 실패. 60% 스펀지밥만 맞았어, 스펀지밥만. 스펀지밥. 지금 스펀지밥이 어떤, 뭘 입고 있죠? 뭐 입고 있어요? 키. 키. 스펀지밥 네모바지 시즌 68000. 90% 오. 자, 왔어요. 집중하자고요. 왔다고요. 진짜 하지마. 집중합시다. 운명적으로 맞추지마. 배우 좀 믿지마.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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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펀지밥 네모바지 시즌 2. 키. 키. 스펀지밥 네모바지 시즌 3.6. 어? 어? 소희. 소희. 한쪽으로 침착하게. 자, 피자. 할 수 있어. 공업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자 공업방.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스펀지밥 네모바지 시즌 4. 4. 제발. 업.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정답이었어요. 도와줘야 돼. 정답이었어요. 도와줘야 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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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었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갑니다. 스펀지밥. 메모바지.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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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업. 소희. 네가 시간 많이 단축시키고. 네가 시간 많이 단축시켜줬어. 소희. 스펀지밥. 네모바지.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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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언둘렛입니다. 러시언둘렛입니다. 러시언둘렛이에요. 자, 러시언둘렛. 아, 뭔데? 스펀지밥? 몇 개를 낸 건데, 스펀지밥은. 네모바지. 16. 다운. 다운이라고. 무조건 다운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왔어. 실패. 다운입니다. 다운. 킥. 12. 12. 자, 러시언둘렛입니다. 16에서 다운이고. 12에서 업입니다. 12 업, 16 다운. 킥. 13, 7, 15네. 스펀지밥. 네모바지. 시즌. 15. 오케이. 제발. 15. 제발. 키. 축하합니다. 2개, 2개. 2개, 2개.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어요. 자,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어요. 13, 14. 13, 14. 2개 남았습니다. 어른들의 행동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옆에서 종수 씨가 뭔가 가르쳐줍니다. 믿지 마. 믿지 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세모바지라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세모바지라 그래요. 세모바지. 안 돼요. 앞에 건 똑같이 갑니다. 앞에 건 똑같이 가요. 시즌. 13, 14. 순서대로 내려가 그냥. 13, 14. 해야 됩니다. 스펀지밥. 저도 떨려요. 세모바지. 시즌. 1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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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진. 으아. 으아. 실패. 으아. 어. 어. 야. 안 돼. 아니야 왜 웃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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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10. 제발. 우리 승훈이 형 3. 제발 실패! 실패! 너무 미안한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되면 뒤에는 순서대로 소희 형한테 갑니다 소희 스폰지밥 네모바지 시즌 13 정답입니다 잘했어 여러 명 팔렸다 소희가 어서오세요 이거 진짜 운명이야 진짜 운명이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좀 속죄가 돼 어떤 걸로 드릴까요? 소희 바삭한 거? 네 바삭한 걸로 여기요 음료수 한번 받아주고 그리고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손 있어요? 그만 저기 세훈 삼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어떤 게?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리죠 소희가 맞췄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우리 선택받은 세 사람은 샤인머스트 먹을 수 있습니다 맞네 샤인머스트 맛있어 소희 한 번만 먹어봐 샤인머스트 맛있네 얼음 때문에 약간 밋밋하셨어 아니면 괜찮아 아직? 맛있어요 오케이 맛있어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붕어빵도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네 나 먹지를 못했어 아 나 먹지를 못했어 똥수 선배님 이제 맘 편이 드시네 이제 그냥 구경만 하다가 아 진짜? 한혜 형 다 먹었던데 맛있나 봐 다 먹는 사람들이 많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네 한번 먹어봐 우리 소희가 드디어 맞췄습니다 아 자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고 나왔고요 자 이제 다음 포스터를 공개합니다 보여 주세요 오 잠깐만 소희잖아 소희 이것도 못 맞추면 못 맞추면 또 신 신 됐습니다 택배 네? 신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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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거 제가 힌트 조금 드려도 돼요? 아 소희 힌트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한 물건을 이제 책임지고 받아 키워드립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 돈을 빌려주는 어 안 돼 안 돼 너무 많다 신 신 신 신 신 전당폭? 오 거의 다 왔다 실패 전당폭에서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저 물건 받지 그니까 물건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네? 뭐 물건? 물건을 뭐 어떤 의미로 받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요! 그런 대신에 담보로 데려온 거야 담보물 알잖아 야 담보 어 담보냐? 네 내가 역시 담보야! 돈을 줄게 그럼 물건 뭘 받아요? 담보 담보 뭐라고요? 담보 담보 두 번 실패 신 담보 신 담보 담보 전당폭입니다 전당폭 전당폭 담보 담보 뭐야 담보 담보가 뭡니까? 축하합니다 아 새로운 반 저기 들려있으니까 녹즙 같다 키가 마지막까지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너무 어색해 키가 마지막까지가 있고요 드디어